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코드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4WD 5세대입니다 이 차량 2016년식 주행거리 8만 2천키로구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렉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쭉 한번 살펴보시구요 이어서 봄넷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범퍼 보겠습니다 전방 카메라랑 전방 센서 있는 거 확인했구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깨끗합니다 제로 맞췄구요 6.03mm 75%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깨끗하고요 이어서 도어도 쭉 살펴보시면 뒤쪽에는 사이드 스텝도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깨끗하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5.216mm로 65% 이상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확인할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아주 잘 되고 있구요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넉넉합니다 현재 3열 시트 접어놓은 상태구요 2열까지 접어주시면 차 밖 캠핑하기에도 아주 좋겠습니다 전동으로 이용 가능한 폴딩 버튼이 있구요 옆쪽에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석 측면입니다 뒷쪽 휠 링 끝쪽에 생활기세 아주 살짝 있구요 도어 쪽 봐주시면 사이드 스텝 있습니다 이어서 사이드밀 안쪽에 후측방 있고 바깥쪽 컨디션 괜찮구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옵션 보러 이동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82789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봐주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있고 블루투스 패드 시프트 있구요 그리고 이 차량 전동 핸들도 있습니다 작동 잘 되구요 전동 페달도 뒷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차량 차선 이탈 방지도 이용 가능하구요 전면 유리 쪽 한번 봐주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설치해 두셨습니다 운전석 고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위쪽 이동할게요 보시면 썬루프 있구요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보시면 이 차량 하이패스 있구요 ECM 룸미러랑 블랙박스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살펴보시면 운전석 고조석 열선 통보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어서 볼게요 이 차량 봐주시면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이어서 후진기어 넣어볼게요 후반 카메라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스타트 버튼 이용 가능하구요 주차 보조 기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량 운전석 고조석 열선 통보 시트 그리고 듀얼 오토 에어컨도 사용 가능하구요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보시면 주행 모드 조절 있습니다 컵홀더 있구요 2열로 이동합니다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넉넉하구요 가운데 쪽 팔걸이 겸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시트 쭉 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구요 아주 넉넉한 공간입니다 그 아래쪽 바닥에 매트 깔려있구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 이용 가능합니다 에어컨 조절 버튼 그리고 전자제품 USB 이용도 가능하구요 보조석에는 워크인 시트 있습니다 작동 잘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쪽 선루프 봐주시면 개방감 좋게 넓게 들어가 있구요 엔진룸 보라 이동합니다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냉각수 접경량 있네요 쭉 볼게요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구요 반대쪽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구요 디퍼런셜 기어도 누유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몸입니다 언더 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 성능 점검 비록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포드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4WD 5세대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구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구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